차량들이 덜컹거리며 도로를 지나갑니다. 차량 바퀴가 빠지더니 맞은편에서 우회하던 또 다른 트럭 바퀴도 빠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날 생긴 싱크홀 깊이는 8m.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소 시내버스가 오가는 도로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도로에서 3.5m 깊이 땅 꺼짐이 있었고 바로 이튿날 또 싱크홀에 차량 한 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만 8번째로 지난해와 합치면 11번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 연략 집안의 폭우, 지하철 공사까지 여러 요인이 한 번에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명확히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해법으로 언급한 건 GPR, 즉 GPO2가 레이더로 전자기파를 땅 밑에서 집안 침하 가능성을 미리 알아챈다는 것. 하지만 지난달 땅 꺼짐 이후 부산시는 이미 이 일대에 GP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90% 이상 신뢰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1.5m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2m, 3m, 4m 내려갈수록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GPR의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 이를 보완할 3D 장비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관로의 상시 점검과 정비 등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대책을 다시 내놨을 뿐입니다. 부산 교통공사 역시 책임 논란이 일자 지난달 말에야 정확한 원인을 찾겠다며 용역에 착수했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이 공군은 사고 뒤에야 조사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완공 시한은 오는 2026년. 아직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명확한 사고 예방 대책도 없이 반복되는 사고에 시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밤사이 300mm 가까운 비가 내린 부산.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화물차 두 대가 아래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크기의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소방본부 소속 배수 차량과 5톤 화물차 등 차량 두 대가 구멍으로 빠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인근의 고속도로에서는 도로변 경사면을 타고 내려온 흙탕물이 물 한 개까지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쏟아집니다. 인근 창원의 한 터널 일대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창원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창원터널 김해방향 도로와 불모산 터널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선 차량들이 바퀴까지 차오른 빗물 탓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움직이는가 하면 최근 공사를 마쳤다는 대전 보문산 인근의 뚝은 이번 피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습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남 창원의 341mm, 부산 북구 269mm, 충남 서산 264mm, 전북 익산의 224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과 충남 서산 등지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졌고 제주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667m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부산, 충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대피 인원이 377세대, 608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호우는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열대 저압보로 약화한 풀라산이 우리나라로 방향을 튼 뒤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면서 한반도에 더 많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했고 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호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영남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날마다해 주시울 수 있는 성장권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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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